한겨울 엄동설안에만 느낄 수 있는 손맛. 요즘같이 강추위가 이어질 때면 얼음낚시 즐기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런데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사고를 당할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지난 휴일 홍성의 한 저수지. 119 구급대원들이 묻해서 50미터 넘게 떨어진 저수지 한복판에 긴 줄을 늘어뜨려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합니다. 얼음낚시를 하던 50대와 60대 남성 2명이 갑자기 얼음이 깨지면서 저수지에 빠진 겁니다. 사고가 났던 저수지를 다시 가봤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지정한 낚시 금지 구역이지만 여러 명이 구명조끼 하나 없이 저수지 곳곳에서 얼음낚시를 즐기고 있습니다. 저수지의 얼음은 육안으로 실제 두께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저수지에 얼어있는 얼음의 두께는 5cm가량에 불과합니다. 저수지의 가장자리보다 안쪽으로 갈수록 얼음의 두께는 더 얇아집니다. 지정된 장소가 아니거나 안전장비 없이 얼음낚시를 하는 건 금물입니다. 얼음 위에 여러 사람이 모여 있으면 위험하고 얼음의 간격도 넓게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물에 빠졌을 경우에는 소리를 질러 구조를 요청한 뒤 얼음에 기댄 채 움직임을 줄여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안전합니다. 또 만약을 대비해 2명 이상이 함께 다니고 일행이 물에 빠지면 직접 구조하지 말고 119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